풍수적인 상징이 꼭 필요한 그런 날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. 내일은 상강, 즉 서리가 내리는 시기입니다. 이 시기는 가을이 끝나고 또 겨울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풍수에서는 간주를 합니다. 돈복을 우리가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. 기운도 차가워질 뿐더러 오행에너지의 각 기운들도 차가워질 수 있죠. 상강을 앞둔 오늘 지갑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기운을 채워놓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. 지갑에 돈을 비워두면 서리처럼 차가운 기운이 지갑 속에 내리게 됩니다. 돈복이 얼어붙습니다. 재물이 흩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갑 속에 권종별로 다양하게 지폐를 채워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런 준비에서 바로 돈복이 크게 터진다는 것이죠. 상강의 차가운 기운이 지갑에 내리지 않도록 돈복을 보호하고 따뜻한 재물을 유치하는 중요한 실천이 돼줍니다. 권종별 지폐로 또 돈복의 그 따뜻함을 그 온기를 또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재물운의 그 흐름을 더욱 균형있게 또 몰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양한 그 돈복을 불러오는 그 중요한 또 풍수적인 행위가 다양한 그 권종별 소재에서 또 비롯된다는 것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겠죠. 이런 그 상강처럼 그 차가운 기운이 강해지는 이 시기에는 지갑 속에 그 비어있게 되면 그때는 그 돈복이 그 결빙을 몰고 옵니다. 우리가 권종별 지폐를 그 채워 넣을 때 그때 그 재물의 온도도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 돈복의 그 따뜻한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계절에 들어온 이 상강이라고 하는 이 절개 맞는 그런 그 풍수 대응을 또 하다보면 우리의 그 재물운이 또 이런 그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또 약해지지 않는 그런 그 풍수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그 지갑이 그 따뜻하게 또 활발하게 또 유지되도록 하는 그 비결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 오늘 좀 부지런을 떨 이유가 있죠. 그래서 지갑 속에 그 권종별 다양한 그 지폐를 소지할수록 좋습니다. 지갑에 그 재물의 기운을 이렇게 채워 넣게 되면 돈복이 또 굳어지지 않겠죠. 끊임없이 그 흐를 수 있는 돈복의 그 원활함을 또 우리가 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.